6월 둘째 주 엠카운트다운 트로피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원 판매 점수입니다. 음반 판매 점수입니다. 글로벌 팬 득표 점수입니다.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표표 점수를 합산한 영광의 1위는 네, 트로로 마이투게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그렇게 값진 상투 한번 남겨주신 우리 보아분들께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고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시혁 팀님을 비롯한 회사 구성원분들 항상 저희를 위해 너무나도 힘써주시는데 감사드리고 더욱더 열심히 하는 트로피의 기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렇게 멋진 앨범 선물해준 우리 방시혁 총괄 프로듀서님 그리고 항상 우리 곁을 지켜주시는 우리 이전팀 분들 그리고 저희에게 멋진 안무를 선물해준 퍼지팀, 뭐 ANR팀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늘 열심히 하는 초마로바이투게더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앰컬송과 함께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월드 넘버 K-POP 차트쇼! 앰컬송!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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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I know I love you 세로의 세계 속에 널 욕망 원해 널 원해 널 원해 널 잊지 않던 어둠 속 like oh my god so holy 모든 내 두 손 끝에선 불이 났게 도망가면 My life before you and some reason 난 하나 판 이길 수 없던 척 무적행의 바닥에서 넌 유일하게 빛나던 곳 Now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and I'm sinking alone 어느 날 내겐 나타난 천살 내년까지 너의 hometown I know it's real I can't feel it 난 무지성 이 로스틱 길이 없어져 식간두지 못하고 싶어 I'm a loser keep this game 세계 유일한 범칙 나를 구해줘 내 손을 잡아줘 So use me like a drug Say you love me Say you love me 세계의 끝까지 All or not that I can't all love you I know I love you Say you love me Say you love me 세계의 끝까지 All or not that I can't all love you I love you 난 안 될 거야 천국에 못 갈 거야 천국에 못 갈 거야 천국에 못 갈 거야 천국에 못 갈 거야 한글자막 by 한효정